함수 좀 알려주세요 자세히 좋습니다 그럼 함수 가보죠 여기 함수 여기 지금 사이트는요 저기 뭐죠 그 위키북스인가 여기서 그냥 점프트 파이썬 치셔도 되고요 점프트 파이썬 들어오시면 위키독스 위키독스라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게 제가 파이썬 강의 여러 번 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걸로 제가 공부를 해서 했던 거예요 되게 쉽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강의를 안 듣고 이것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한 진도가 파이썬 자료형 제어문 그리고 입력 출력에서 함수 정도까지 제가 했었어요 근데 함수는 이렇게 자세히 안 했을 거예요 함수 얘기하시니까 우리 함수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64비트? 제가 아이디어를 32비트로 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복돌이면 서버를 못 만드나 보네 정품만 할 수 있고 시간이 지금 많이 늦었으니까 함수 정도만 한번 같이 보죠 아 기다리신 분들 죄송해요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식으로 하려고요 잘 보이나요? 좀 작죠? 확대를 하죠 이러면 이 정도면 보이나요? 자 함수 한번 보죠 믹서기가 나왔네 믹서기 우리가 믹서기라는 게 있을 때 믹서기에 우리가 과일 주스를 만들라 그래요 음... 메론 주스를 만들라 딸기 주스 요즘 딸기 대철이죠 딸기 주스를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믹서기에 딸기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딸기를 넣고 뭔가의 믹서기가 이거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딸기를 막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딸기 주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요 함수라는 것은 믹서기가 있어요 믹서기기 믹서기 함수 그쵸? 여기에 딸기라는 입력을 넣어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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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을 넣어서 여기에는 주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믹서기는 주스를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입력 출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인풋 아웃풋 아웃풋 그리고 여기는 뭐 반환값 우리나라 말로 반환값 영어로 뭐 리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봅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수라는 걸 우리가 수학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함수를 사용할까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보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오늘 약간 강의식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쵸?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라인 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를 쓰는 거고요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묶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디프 디프? 디프라 아마 디파인의 약원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약어인데요 def를 하고 함수명 그리고 입력 인수 그리고 콜론 그리고 밑에 수행할 문장을 넣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저 뭐냐 파이썬의 함수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어라고 하죠 그래서 if, while, for, moon 같이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이덴테이션 넣어줘야 된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거 이덴트를 맞춰야지 에러가 안 난다는 거 자 이제 이 예제죠 이런 함수를 만들게 되면 자 여기 설명해 볼게요 이 예약어 예약어예요 그리고 sum이라는 것은 이 함수의 이름이에요 sum이라는 게 이름이고 a, b라는 게 위에서 말했던 입력 인자 a라는 수가 들어올 거고요 b라는 수가 들어올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수인지는 모르지만 a라는 입력이 들어올 거고 b라는 입력이 들어올 거에요 그런 다음에 return이 돌려주는 거에요 값을 돌려주는 거에요 다시 그리고 그 값을 돌려주는데 어떤 값을 돌려주냐면 a와 b를 더한 값을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믹서기를 봤었죠 믹서기가 있을 때 여기에 딸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쵸 딸기 그리고 여기에 주스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sum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간 딸기 대신에 두 개가 들어가서 막 뭔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return을 하는데 여기서는 a 플러스 b가 나가는 거죠 자 다시 사실 그 a 플러스 b는 여기 안에서 하는 거죠 a 플러스 b를 해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a랑 b가 들어가게 되고 a랑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에서 계산한 값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 다시 돌려준다 아까 믹서기라는 게 있을 때 믹서기 자 사람이 여기다가 딸기를 넣었잖아요 그쵸 딸기를 넣었을 때 이 주스를 사람한테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한테 이 주스를 주는 것을 바로 이제 return 반항 값을 아까 이제 print랑 return의 차이점을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return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a랑 b라는 입력을 받았을 때 두 개를 더해서 이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d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sum a랑 b라는 인풋이 있어서 return a plus b 했을 때 지금 함수가 선언이 된 거예요 sum 1이랑 2 하면 1과 2를 더해서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sum이라는 데에서 여기에 1과 2가 들어갔고요 여기 안에서 1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래서 3이라는 값이 계산이 됐겠죠 그 다음에 이걸 return을 해가지고 밖으로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뭐 출력값, return값, 돌려주는 값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return이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거기 있는 것만 수행하고 돌려줄 거고요 네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입력이 없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바로 이제 그것만 하는 예를 들어서 return 말고 프린트도 되죠 아니요 프린트는 안 되는데 이제 지금 그게 헷갈리시는 게 자 다시 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더하기 a랑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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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첫 번째 더하기라는 것은 진짜로 더하는 거예요 수일이랑 수일 그 두 번째 함수가 있는데 더하기 한 값 출력하기 이라는 함수예요 수일 수일 라고 했을 때 print 수일 더하기 수일 자 이런 거잖아요 더하기 1이랑 2를 하면 3이 나오고요 더하기 더한 값 출력하기 수일 아니야 1 2 해도 역시 3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 위에서 언급이 되어있긴 한데 어디서 언급이 되어있었지 제가 여기서 봤었는데 밑에 있나 보구나 결과 값이 없는 함수죠 여기 뭐 헷갈리지 말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idl이 파이썬 쉘에서는요 어떤 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 결과 값을 보여주는 기능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턴한 값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이 나온 거고요 사실은 진짜 뭐 에디팅 모드에서 하거나 그러면은 이 3이 안 나와요 그런데 더한 값 출력하기는 이 3이라는 값이 나온 게 리턴 값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린트라는 함수 프린트라는 함수가 이제 이런 이렇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자 에디팅 모드로 한번 가볼까요 에디팅 모드로 왔어요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나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탭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했나 다시 해보죠 테스트 네 정자님 들어가세요 이게 맞네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더하기라는 함수를 할 거예요 1 2 에디팅 모드에서 실제로 할 때 더한 값 출력하기 1 2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3 하나밖에 안 나왔죠 자 이 3은 이 더한 값 출력하기에 이 프린트 함수가 실행이 돼가지고 3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더하기 리턴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을 돌려줬을 텐데 여기서 지금 받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출력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한 값 출력하기 함수는 그 결과 값이 없는 함수예요 리턴 값이 없는 함수 그러면 이 더하기 함수는 뭐냐 리턴 값이 있는데 프린트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더한 값으로 받아오게 되면요 이 더한 값이 사실 그 값을 1 더하기 2에서 3이 된 것을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한 값은 뭐였죠 잠깐만 여기가 똑같나 %d 그리고 여기가 % 더한 값 맞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더한 값 이걸 지금 출력한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써야지만 이 리턴 결과 값을 이렇게 프린트 출력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인데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거 프린트는 그냥 화면에 뿌려주기만 하는 거고요 리턴은 어떤 결과 값을 진짜로 돌려주는 이 더한 값 출력하기 함수는 프린트만 하고 결과 값을 돌려주진 않아요 더하기 함수는 프린트는 하진 않지만 결과 값은 돌려줘요 돌려준 결과 값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헷갈리는 것은 이 아이디어리에서는 프린트를 하든 안 하든 함수 리턴 값은 바로 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두 개가 같아 보인다 라는 거죠 네 그 차이입니다 입력 값 출력 값 다 없을 수도 있고요 아 이해되셨어요 다행이네 그런 차이입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입력 값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두 개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개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프린트 더한 값 출력하기 1 플러스 2 해도 되죠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프린트 더한 값 출력하기 1 플러스 2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더한 값 출력하기 함수는 이미 프린트를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프린트 하면은 리터 값이 없어서 안되지 않나 더하기를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그거는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 보시오 한번 1이랑 2 하면은 제 생각에는 프린트가 아무것도 안될 것 같은데 이거는 치우고 얘도 치우고 얘가 실행되면서 되나 얘가 실행되면서 한번 프린트 하나 3을 하고 런을 했다 아 그럼 맞네요 제가 맞네요 이걸 의뢰하신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금 요 함수가 호출이 먼저 돼요 먼저 호출이 돼서 이 3 값이 먼저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더한 값 출력하기 함수의 리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결과 값 리턴 값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넌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값을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아까 아마 스페레노님께서 저거였던 거는 아마 이게 아닐까 의도해졌던 거는 이렇게 되면은 1 플러스 2 리턴 값이 3이기 때문에 3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요런 것도 가능하대요 이제 몇 개 들어올지 모를 때 디플 썸 매니 이 별표를 하고 지금 아마 이름은 상관없을걸요 아그스라는 거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서 그럴 거예요 변수 명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 아그스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은 썸 매니 1 하면은 1만 되고 썸 매니 1 하면은 어 이제 썸 한 건 아니지만 리스트로 바로 저장이 돼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이게 더 헷갈리나요? 넣어서 하면 아무튼 이렇게 지금 리스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가 들어가든 이게 되게 편하죠 썸 매니 3, 4, 5, 6 몇 개를 넣든 여기서는 그냥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식으로 개수를 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인풋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썬에서 함수의 결과값은 언제나 한 개입니다 한 개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했네요 자 한번 따라해보죠 Diff sum and multiply a랑 b 해서 리턴 a 플러스 b 그리고 a 곱하기 b 이렇게 선언을 하면 자 볼게요 a랑 b라는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a랑 b랑 더한 거 그리고 a랑 b랑 곱한 거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함수의 리턴값은 무조건 한 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야 여기 두 개네 그럼 에러가 날까요 보죠 한번 result는 sum and multiply 여기다가 1이랑 음 8이랑 9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날까요 result는 17이랑 72 나왔네 에러가 아니네 그쵸 분명히 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밖에 안된다 그렇죠 함수 근데 두 개를 계산해서 두 개가 나왔어요 한 개인데 결과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두 개를 계산해서 리턴은 해주는데 두 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아 잠깐만 여기 투풀 투풀로 만들어서 여기 하나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투풀을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투풀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를 이제 백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투풀 값을 가지게 된다 근데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A랑 아니야 3이랑 4랑 이렇게 되면 sum에도 들어가고 멀티플레이 들어가는 여기서 투풀 여기서 투풀로 한 개로 받아와서 그 투풀을 풀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게 되는 결과적으로는 함수의 리턴 값은 하나인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유용해요 이렇게 지금 몇 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를 리턴해서 여러 개를 받아오는 이런 게 다른 언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이런 오해가 있네요 리턴이 그럼 두 개면 두 개로 리턴을 해주 두 개로 이제 반환을 해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리턴 문을 하게 되면요 이제 이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실행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실행되면서 리턴 A 플러스 B를 반환을 일단 해줘요 그러고 나서 리턴을 만나면 그대로 나갑니다 함수를 종료하고 바로 나가요 그 리턴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 A 곱하기 B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기 콤마로 해가지고 콤마로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함수를 빠져나갈 때도 쓰기 때문에 그냥 리턴을 써서 이 함수가 종료를 시키겠다 이 함수를 종료를 시킬 때도 이런 리턴 값을 사용을 합니다 됐죠 이런 것도 돼요 이거는요 그 입력 인자들 있죠 입력 인자들에 여기다가 먼저 어떤 값을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맨이라는 값에 맞을걸요 어떤 게 안 나오면 인풋이 안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값으로 그냥 바로 세팅이 되게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세이 마이셀프 해가지고 이름이랑 나이만 이름이랑 나이만 넣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트루 트루로 설정이 되는 맨 트루 남자라는 거죠 여기에 트루라고 넣어도 되고 펄스라고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사이다 드러그님 조용하시네 서버 만드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뭐 주의해야 될 것도 있네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까지 뭐 알아야겠죠 네 일단은 파이썬에서도 뭐 컨공과 나오면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하는데요 아 맞을 거예요 한번 저 읽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 이라고 하는데 그 함수 안에서 사용되었던 그 변수는 밖에 변수랑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디브 썸에서 A랑 B가 되는데 음 썸은 A 플러스 B예요 됐고 위키독스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책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책 사서 보시면 더 좋고요 리턴 썸인데 자 볼게요 썸은 썸이라는 값을 지금 제가 0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아이고 이름이나 똑같구나 상관없나 썸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름을 제가 똑같이 해서 똑같이 해서 안 된 것 같아요 썸 num num a b 해서 n은 a plus b return n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고 제가 밖에서 n이 0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일단 0이라고 선언을 하고 썸 num 이라는 거를 해서 썸 num 이라는 거를 해서 a에다가 2랑 4를 넣을 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썸 num에서 2랑 4가 들어가겠죠 2랑 4가 들어가서 a가 2 b가 4 그리고 2랑 4가 들어가서 n이 6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리턴은 여기 result로 가겠죠 얘가 6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이 n이라는 값이에요 n 여기도 n이라는 값이 있고 이 밖에 함수 밖에도 n이라는 값이 있어요 n이 0이었죠 그리고 이 함수가 들어갔는데 이 n에 a 플러스 b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n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이거죠 n을 보면 되겠죠 n은 보시다시피 0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로컬 베리어블 이 함수 내에서 사용된 변수는 그 함수 안에서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불러졌죠 여기 불러져서 n이 a 플러스 b고 리턴은 n인데 n은 이 n은 밖에 n이랑 다른 n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사용되고 이 밖에 나감과 동시에 이 n과 이 n은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역시 n이 0인 거죠 이해 되시나요 만약에 이 변수를 받아와서 이 변수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똑같은 강에서 여기 지금 n이 0이죠 근데 n에다가 리턴 값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dump 2랑 4 그래서 여기다 n을 바로 받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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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n이 수정이 되겠죠 6으로 그렇죠 2랑 4랑 더한 값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역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함수 좀 자세히 봤네요